야, 골뱅이 큼직하게 먹을 거지? 크게 얇죠? 그래, 다 해도 되겠네. 그냥 여기다가 쓸게. 기도하시는 거. 아, 기도하시는 거. 오, 기도하시네, 기도하시네. 와우. 어머님들도 잘 못하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마어마해요. 요리를 잘한다기보다는 요리 준비를 잘해요. 제가 칼질 진짜 어마어마해요. 취사령 출신이거든요. 아, 이거야. 소량을 잘 못해요. 넣고 불스가 떠오르면 끝이야. 자, 이거만 삶고 또 삶아. 열무만 건져서 잘라. 야, 그럼 이거는 그냥. 어? 열무! 아, 튀었어. 튀었어. 열무! 폭격이다! 폭격다! 열무! 심지어 발로 막았어. 아니, 열무 때문에. 발이 어떻게 된 거야? 발이나 대지 말았지. 나름 반사신경으로 잡다. 비꿈치만 해, 비꿈치. 극소 어디다 비벼 먹어. 세상에. 너무 놀랐죠? 망했다. 아니, 아유. 못 먹었다. 제가 아무리 비위 좋고 잘 먹는다고 해도 그건 못 먹겠더라고요. 저게 지금 아까 있는 통에서 열무만 건졌으면 거의 다 건져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잖아. 국물만 남았는데. 열무야, 제가. 이거 씻었어요, 그냥. 아, 맛없잖아. 국물이 있어, 국물이. 국물이 있어. 국물 넣고 면으로 먹어봐. 아니, 바가지에다가. 그릇도 없어. 아니, 이거는. 그릇도 없어. 야, 이거 빨리 먹자. 아니, 이거. 면 이거 불어. 먹어봐, 먹어봐. 올라오는다고요? 저는, 저도. 아니, 나왔어. 아니, 나 삶은 거 잡히시는 것 같아. 땀 흘리는 거 봐. 아우. 근데 이 와중에. 아우. 근데 이 와중에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죠, 이거? 되게 맛있었어요. 이렇게 먹으면 빵은 처음이네요. 아니, 저기 친구께서. 진짜 급할 때. 한 번 먹어보라고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있게 되던데요. 먹다 보니까. 저희가 두 가지를 해서 먹었거든요. 물, 비빔. 이렇게 한 번 더 많이 먹는 느낌으로 한번 찾는것이 많아요. 이렇게 해석이 오면 2회. 이렇게 해 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